그! 오늘도 야근인가? 카페인으로 버티는 것도 한계가 있지 눈도 뻑뻑하고 너무 피곤하다고! 어이, 인간! 우리를 먹어라! 아? 갑자기? 하지만 한 점의 고기도 없이 단발 말고 먹어! 우오... 이? 이건... 느껴져 우동치는 칼슘, 혈관에 흐르는 비타민, 항산화 성분이 기름을 없애고 안구건조증도 같고 있어 피로가 회복된다 희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